아니, 그 떡볶이 클럽 한다고 집은 이제 우리가 둘이 용단을 싣고 또 내리고 행사장으로 가는데 이미 거기서 끝난 거 같아 허리가... 이미 끝난 거 같아 이게 또 20대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옷 무게가 옷은 괜찮아! 커! 옷은 괜찮아! 옷은 언제라도 다 묶일 수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맞아, 허리 붙였다 허리가 회복이 안 돼서 오늘 도수치료랑 물리치료랑 받고 왔더니 여기 막 약간 부엉자국처럼 생겼더라고요 대박이야 여기 여기 무슨 그거 있어요 나 몰랐어 마롭지 컵 두 개 구매해서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무겁 그거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깐 무겁지 당연합니다 몸이 무거웠다고 하자 당연해요, 당연해요 아, 나 계산하다가 누구 드림 못 알아들은 거다 좀 생각나네 뭐 뭐라고?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포술리! 그 계산하고 돌아가다가 포술리! 뭐 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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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구예요 네? 한 번 더 했어 아니!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는 하늘도만 사랑해 예를 들면 이런 드림이 있잖아 하늘도만 사랑해 놀리시고 말했는데 또 내가 내가 에? 뭐라고요? 뭐 가라 들어가지 아, 진짜 그럴까? 저희 30! 줄네랑 가버렸어 됐어! 뒤에 있던 분이어서 아니, 아까 드림이예요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난 못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했대? 아, 전 이상 씨 그래서 내가 어떡해, 너무 부끄러워하시겠다 어떡하지? 내가 죄송해요 내가 말해서 뒤통수에 내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는지 근데 마스크도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이렉트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상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고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하시지 못해요 대부분 뭐라 뭐라 하면 내 말 무시하고 그냥 웃고 가 막 손 떨면서 막 아,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단 말이야 내가 못 알아들었던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도 아니야 내가 어쩌고 저쩌고 뛰어하면 이러고 손끝만 하시고 가 하하하하하하하 아무도 내 말에 대답 안 해줬어 뭐라고 하는지 나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긴장하니까 하하하하하 아 뭐야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가게가 허전하네요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어??? 날을 모르셔서 못 살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따라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너무 점점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네요 가게가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그렇게 먹히는 사람한테 했어야지 나한테 했어야지 얘한테 하면 어떡해 나한테 했어야지 가게가 허전하네요 사실 명불하자면 어머! 이렇게 지나는 에이 버틸수로 잘못 찾았지 여기 가서 하면 어떡해? 허전하네요 여기 가서 하면 어떡하냐고? 알아들었어도 네? 했겠다 가게가 허전하네요 네? 허준이요? 네? 허준이요? 명불허전..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보통 투메이션으로 뭐 가게가 허전하네요 그다음에 한 30초 뒤에 명불허전 이렇게 봐야되는거다 근데 혼자 가게가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이렇게 가면 내가 네? 뭐? 혼자서 그걸 2절을 다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뭐가 안되지 가게가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네? 가게가 많이 허전한가요? 혼자 그거를 다하면 어떡하냐고 네? 혹시 호빗언니 준비하실 수도 있죠 가게가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울고있는.. 울리지마 한 여자를 울리지마 한 여자 지금 밖구석에서 태양 데뷔하면서 울고있다고 안에서 내가 뒤통수에 대고 죄송해요 못 알아서 죄송해요 이랬다니까 한 여자 지금 울고있다 한 여자 지금 다친 창문 앞에서 울고있다 내가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가게가 허전하네요 네? 허준이요? 주를 서쇼 주를 서쇼 주를 서쇼 아니 그런거 준비하지 말고 우리 스몰토크를 하자고 왜 내가 거는 말엔 아무도 대답 안하고 전하고만 하다 들어가냐고 자기들이 준비한 말만 해 어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엔 아무도 대답 안하고 죄송합니다 왜 내 말에 대답 안해줘? 죄송합니다 내 말에 대답 안해줘 왜?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것만 바빠? 나도 바쁜 사람이야 아 일방향 소통에 익숙해서 아삭지 우리가 모든 채팅에 리액션을 해주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톡톡거리다가 내일만 하고 왔어요 이 타코의 마음을 두 분이 알아요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노이즈야? 아아 우리가 노이즈야? 우리가 노이즈냐고 진짜 신발들 이 타코의 마음을 아냐고 미안 아니죠